전화가 왔는데 포항 계좌가 포항 계좌가 잘 안보여가지고 돈을 못보라겠다고 내가 계좌번호를 잘 돌리려고 온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순식부모님이 하루하루 사시다보니까 시력이 많이 안좋아지셨나봐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지금까지도 못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순식부모님 눈 크게 뜨시라고 순식부모님의 신청곡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러드릴게요 왠지 갑자기 채팅을 안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입금하라고 해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더니 계좌번호를 아직까지 헤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계좌번호를 헤매고 계신 순식부모님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니면 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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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알아요 죽지도 못해서 다 같이 말아요 내가 웃을 바보인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넌 날 사랑해요 모든 걸 잊어줄게요 그렇지 당신 밖에 물만 떠나네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속에 당신 밖에 잃을 수 없네 이 말은 어떡할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해요 내 사랑해요 내 사랑해요 내 사랑해요 그녀는 당신 밖에 몰랐던 날 어떻게 사랑할까 가슴속에 아가씨 맘에 잊을 수 없는 희망을 완벽하니까 나는 당신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순식 부모님의 신청곡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시 순식 부모님 들어오셨나요? 선숙 오셨어요? 감사합니다